한편 동갑내기 시안 승재팀 꼬지내네 한 달 뒤 잡다 한 달 뒤 잡다 얘가 잡아봤어 얘가 올라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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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있어 멍멍 멍 멍멍 멍 으악 으악 걸었다가 웃는다 으악 걸었다가 웃는다 걸었다가 웃는다 걸었다가 웃는다 넘분도 나만이야 여기로 가자 하나 둘 셋 로blon 조ños 일 arbe 멍멍 멍멍 트윗 심심 쓴 마을에선 참깨터리가 한창인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할머니 뭐해요? 이거 할머니예요 아, 피해라 여기가 할머니요? 네 할머니가 불러 댁이에요 할머니요? 할머니도 할머니 선물이요? 네 그럼 아기도 이거 한번 털어봐 이거 털어봐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이거 뭐예요? 참깨 참깨 참깨가 뭐예요? 이 반찬 애들이 계속 만들어줘 한 잔이나 불 넣고 이리 와, 신대로 물 줄게 오우, 물 줄게 어우, 착하라 하자 경로당에 들어서자마자 제 집처럼 안마의자에 자리 잡는 시현이 아유, 물 줄게 어우, 착하라 제 집처럼 안마의자에 자리 잡는 시현이 설정 하얀 지적 요구 어? 시원해? 음 시원해? 탐방 나 타올까 아파야 돼. 희연이 희연해? 응. 나 아파? 응. 나 불꽃이 원해.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아가, 무슨 술 있는 거야? 앙킬로야. 앙킬로. 앙킬로? 응. 앙킬로의 순매들이야. 오, 아구, 그게 그게 뭐이야? 부장선. 아이고, 잘하네. 뭐 하는 거야? 짜! 아이고, 아이고. 봐서 그러지 마. 엉. 응, 그렇게, 그렇게는 거야? 거의 잘 하네. 여기 계세요. 우리 할머니 어디 있어요? 어머 저기 막대기 새워진데 거기 할머니네 집이야. 그러니까 거기 할머니 갖다 드려. 이거 가지고 가서 이 할머니한테 이 호박 갖다 줘. 네. 이거 여기 호박이에요? 늙은 호박이야. 할머니 호박? 응 할머니 호박이야 이러고 같이 들고 가. 응 둘이 들어 둘이 들어. 지금 이게 할머니이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네. 날 두세. 키아나 무겁니? 키아나 무겁니? 응. 같이 누를래? 응. 응. 가자. 친구야 더 힘내. 응. 친구야 더 힘내자. 친구야 더 힘내자.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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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같이 들어줄까? 내가 이거 들어와 이거 니가 들어와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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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떡하지? 이건 먹었구나 대모는 대모는 이빨 가두자 한가야! 조금 더 있네 이거 내가 할게 꾸짐이 굴려 무거워 무거워요 이게 뭐냐? 할머니 우박 뭐가? 니가 쌀 할머니 쌀 할머니 맞아요? 네 선물이에요 고맙습니다 뭐하고 있었어요? 판매소요 밥 밥 밥 밥 밥 밥 그 시각 윌리엄은 어디에 있나요? 윌리엄 우리 지금 어르신 새참해주러 왔어 요즘 너무 바빠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은 자자야 되는데 경험기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 있지? 어휴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네 여기 앞에 윌리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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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너무 이쁘해 이거 누굴 내 얘기야? 제 얘기예요? 어 아이고 너무 이쁘해 이 분 이 분 이 분이 맞어 맞아 맞아 역시 옷은 똑같아요 예 오늘 찍었어요? 아까 찍었어요 아까 아 할아버지한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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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유 이 사진이 너무 잘 나왔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런 걸 다가주셨어 어 일로 떠나오셔서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아유 탁해라 잘 먹네 어 엄청 잘 먹어요 응 고추 안 매울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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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오는 고추 어떤 고추 아유 아유 정량고추도 있고 청량고추도 있고 매운 고추도 있고 아유 아유 김치도 맛있나게 아유 그런데 이거 어서 난 옷이 이런 옷이 있어 바지나 너네다가 이렇게 새가 아 허제비 네 허제비 엿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유 너무 특이한 것이 이 표현이 또 이쁘네 아주 새가 꿈쩍 오지 말라고 아 귀교차 너무너무 이쁘네 이 초내는 지금 아기 이런 아기들이 없어 그래서 너무 여기 와준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아 우리 동네는 아기 우는 소리 들은 적이 벌써 그래서 한 근한 십 사오 년 되는 것 같아 아기 우는 소리가 아 진짜요 네 이제 어떻게 이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예외 좀 배우려고 갔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훈장님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공부 못했어요 오늘 아주 불량 학생이에요 불량 학생이요 네 아 불단하다 emic 아 아 봉æ 아 엄청 사랑을 엄청 따라 해야西 윌리엄, 아빠도 새참 좀 먹어야 되니까 너 새참 조쳐봐봐, 응? 새소리! 윌리엄, 너 그거 타고 싶어? 타고 싶어? 좀 할아버지한테 태워달라고 할까? 태워주세요! 그라지오, 태워줄게! 태워주세요! 그래, 그래, 타워줄게! 오, 간다 간다 간다! 땅땅땅땅 땅땅땅땅 거기 거미도 있네? 이게 고구마야, 고구마 아, 이게 옥수수 아니야? 아까 우리 먹었던 옥수수 안녕 윌리엄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한번 좀 봐봐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너무 좋지? 재미있지? 여러분, 안녕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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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근데 어르신 왜 이렇게 사람 없어요? 이 시각 마을회관에선 댄스 파티가 한창인데요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오 와, 가사 나이는 슬퍼 마음이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슬퍼 아니 오, 오 horror 이쁘다 이것은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요한 이별의 동품이 보여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버스는 춤으로 좋아요 아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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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모행기 한번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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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밀당은 심해요 이 친구는 밀당은 심해요 저희 보낼 밀당으로 남자래 남자래 아우 애기 칠게 없네 이거 봐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먹을까 애기? 윌리엄 축 좀 먹어볼까? 음 음 와우 맛있다 아우 아우 잘 먹네 애기 잘 먹네 어이 먹어 아 아우 잘 먹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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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우 착해라 감사합니다 아우 착해 감사합니다 으악 사귀ón 그 multim rising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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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Net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